도대체 서버팀에서는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너무 친절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사실 서버팀은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다 제공해 줬어요. 이 서버을 듣고 나면 서버팀에서 얼마나 명료하게 필요한 내용을 제공해 주었는지 감탄하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리액트에서 서버와 우아하게 통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인 ITK 쿼리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기술의 경쟁자는 리액트 쿼리, SWR 등이 있습니다. 이들 기술은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있는 탁월한 기술들이죠. 이 기술이 익숙하다면 ITK 쿼리도 금방 배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ITK 쿼리를 배우면 이것들을 쉽게 배울 수 있어요. 한편 ITK 쿼리는 리덕스를 태생으로 하는 기술입니다만 신기하게도 리덕스와는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리덕스를 함께 쓴다면 더욱 좋아요. 하지만 리덕스를 몰라도 됩니다. 이 서버을 듣기 위해서는 리액트는 알고 계셔야 돼요. 리액트를 모르신다면 리액트 입문서를 먼저 보시고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리액트 쿼리는 서버와 통신하는 방법에 대한 기술이기 때문에 서버 통신에 대한 기술이, 지식이 전혀 없다면 AJAX 수업을 먼저 보시고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려요. 우리의 목표, 또 실습 환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비틀리 ITK-로 들어오시면 실습 환경을 만나실 수가 있고요. 우리가 뭘 만들려고 하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저는 개발자 도구의 네트워크 탭을 일단 열어놨습니다. 우리는 카운터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사람마다 구분되는 카운터를 만들 거예요. 제가 여기 있는 저 첫 번째 버튼을 클릭하면 서버로 11이라는 값을 보낼 겁니다. 그리고 서버에서 다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그 데이터를 여기에다가 표시하면 이 버튼이 11로 바뀔 거예요. 해볼까요? 클릭. 업데이트가 시작됐고요. 그리고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죠. 여기를 보시죠. 클릭하면 서버로 포스트 형식으로 데이터를 이 주소로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전송한 내용은 이렇게 생긴 데이터예요. 제이슨이죠. 그 다음에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가져온 데이터는 11입니다. 이 11을 카운터에 표시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눈여겨보실 거는 제가 여기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이 똑같은 Egoing이라는 버튼이 같이 업데이트 되는 것도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같이 데이터가 바뀌었죠. 그리고 밑에 있는 다른 버튼들을 클릭하면 그 버튼마다 각자 독자적으로 업데이트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하기 전에 선물 하나 드릴게요. 리덕스 데부틀수라는 도구입니다. 이미 리덕스를 써보신 분들에 익숙하시겠지만 리덕스를 안 써보신 분들은 이 주소로 들어오셔서 리덕스 데부틀수를 한번 설치해보세요. 그리고 다시 예제로 돌아가겠습니다. 개발자 도구를 키면요. 리덕스라는 탭이 추가됐을 거예요. 탭을 한번 쓱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제가 조작해보겠습니다. 클릭할 때마다 이 왼쪽에 뭐가 생겨요? 클릭 클릭 그렇죠? 왼쪽에 있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액션이라고 해요. 이 액션은 우리 애플리케이션에서 일어난 변화의 히스토리 버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각각의 한 줄 한 줄이 기술을 치면 버전 하나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특정 액션으로 점프를 하면요. 그 히스토리, 그 액션이 만들어진 시점으로 우리 애플리케이션의 상태가 바뀝니다. 클릭해볼게요. 했더니 과거로 돌아가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여기 플레이백 버튼이 있는데 이거 왔다 갔다 하면 우리 애플리케이션이 옛날로 갔다가 현재로 왔다가 옛날로 갔다가 현재로 왔다가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디버거라고 하는 도구가 엑스레이라면 리덕스 데브투스는 MRI 같은 파워풀한 도구입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어떤 문제가 생긴 그 시점에 우리 애플리케이션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건 리덕스에 원래 있던 기능이고요. 여기 ITK 퀄리라는 탭을 클릭하면 리덕스를 쓰던 분도 새로운 기능이 나와 있을 거예요. 이 중에서 우리는 이 버튼, 이 버튼이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이 버튼이 서버에서 가져온 데이터는 getCountName은Egoing이라고 하는 저겁니다. 이제 서버에서 가져온 임시 데이터라고 해서 서버 캐시라고 부르는데 저 서버 캐시를 클릭해보겠습니다. 클릭하고 데이터를 클릭하면 이 캐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13이다 라는 걸 보여주죠. 그 13이 여기에 표시된 거죠. 이걸 한번 클릭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13에서 14로 변경됐죠? 그러면 우리 서버 캐시도 14로 바뀌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밑에 있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상태에서 제가 과거로 돌아가면 우리 서버 캐시가 어때요? 13으로 이렇게 바뀌고 얘가 13으로 바뀌었으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컴포넌트의 값도 13으로 바뀐 걸 볼 수 있죠. 다시 포워드를 하면 현재 마지막 상태로 돌아오고요. 그 외에 여기 있는 쿼리는 뭘까? 액션 쓰는 뭘까? 태그 쓰는 뭘까? 서버 쓰는 뭘까? API는 뭘까?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애플리케이션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앱.js 파일에 다 들어있어요. 저 파일을 열어보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카운트 컴포넌트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각각의 컴포넌트가 누구겠어요? 여기는 버튼 하나하나죠. 카운트 컴포넌트는 네임이라는 프로브를 받고 거기다가 이고행을 주면 그게 이제 여기 있는 이고행에 표시가 되고 같은 프로브를 가지고 있는 카운터라면 클릭하면 업데이트도 같이 동시에 된다는 것도 눈여겨두십시오. 그런데 이거 많으면 우리가 개발하기가 좀 복잡하니까 여기 밑에 있는 세 개는 주석 처리에서 안 보이도록 처리했습니다. 그럼 이제 카운터 컴포넌트는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 있는 코드들을 주석 처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큼을 주석 처리했어요. 그리고 온 클릭도 주석 처리. 그리고 카운팅 정보를 표시하는 이 부분도 주석 처리했고요. 두 번째 줄도 주석 처리했습니다. 껍데기만 남겼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껍데기를 채워나가면서 실습할 건데 실습할 때 뭐 힘들게 오타 같은 거 내지 않기 위해서 주석을 놓고 저걸 참고하면서 실습을 진행합시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새로운 팀에 왔어요. 리액트는 잘하는데 ITK 쿼리는 뭔지 몰라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여러분의 서버팀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서버랑 통신하는 훅들을 ITK 쿼리를 이용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고생 안 하게 이 포스티스를 이렇게 탁 붙여놨어요. 여러분 자리에. 하나는 서버 훅을 사용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ITK 쿼리의 어떤 특징이랄까? 그걸 이렇게 잘 적어놨네요. 여러분이 이걸 보고서 이 정도의 정보만 있으면 여러분이 ITK 쿼리로 개발을 할 수 있다. ITK 쿼리를 이용할 수는 없어도 ITK 쿼리를 이용해서 만든 훅을 사용하는 데는 이거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 지침을 한번 볼까요? 앱 API의 API 객체를 이용하래요. 어디 있어요? src 밑에 앱 폴더 밑에 api.js 있죠? 이 안에 훅이 정의가 되어 있나봐요. 딱 봤는데 하나도 모르겠죠? 보자마자 꺼버렸겠죠? 저거 다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임포트를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API 객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한번 콘솔로 찍어볼까요? 찍어보겠습니다. 개발자 도구를 켜고 콘솔을 보면요. API 객체 안에 이런 프로퍼티들이 있네요. 거기서 눈여겨보실 것. useGetCountQuery 이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서버에서 데이터를 읽을 때 쓰는 거래요. useSetCountMutation 어디 거기 있나요? useSetCountMutation 저게 뭐래요? 서버의 데이터를 변경할 때 쓰는 거래요. 그럼 이제 저거 보고 쓰면 되겠죠? 우리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은 일단은 서버에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다가 숫자를 표시하는 거를 제일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대요? useGetCountCurry가 필요하대요. 그리고 useGetCountCurry는 name 프로퍼티가 필요하대요. name은 여기 있는 이 카운트의 name으로 들어온 이 값을 name이라는 이름의 프로퍼티로 객체로 만들어서 전달하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생긴 코드를 작성을 했죠. 사실 얘는 얘랑 같죠? 이거 휴각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요. itkQuery로 만든 훅은 저 훅을 호출하자마자 서버의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그 얘기가 뭐냐? 여기 적혀있는 이 자동 실행이에요. 정말 그런지 확인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탭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리로드를 해보면 서버와 통신이 여기에서 이렇게 딱 시작된 걸 볼 수 있죠. 보면 이 주소에 여기 있는 egoing이라는 값으로 들어오는데 이 값을 이 패스가 어떻게 생긴 거겠어요? 여기 있는 이 name 값으로 전달된 저 값을 참조해서 이 경로로 접속한 겁니다. 그리고 use getCountQuery가 실행되자마자 서버랑 통신이 시작된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서버에서 가져온 데이터는 이 훅이 리턴한 이 값 저 객체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침을 보니까 itkQuery로 만들어진 모든 훅들은요. 데이터라는 프로퍼티 이지 패칭 이지 로딩이라는 게 있는데 걔들이 중요하대요. 뭐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콘솔을 열어보니까요. 여기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Query 데이터가 있고 이지 로딩이 있고 이지 패칭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itk Query로 만든 훅들은 무조건 이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훅을 만드는 사람의 개성의 영역이 아닙니다. 표준화된 프로퍼티예요. 여기 데이터는요. 서버에서 가져온 데이터가 저 데이터 프로퍼티 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지 로딩은요. 현재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얘가 트루면 얘가 폴스면 가져왔다는 뜻입니다. 이지 패칭도 서버에서 데이터를 읽어오고 있다는 뜻인데 이지 로딩은 최초 한 번만 실행됩니다. 이지 패칭은 서버랑 통신할 때마다 실행돼요. 그래서 보통 이지 로딩은 컴포넌트를 최초로 초기화할 때 사용하는 거고 이지 패칭은 로딩할 때 사용하는 거다. 사실 이지 패칭만 사용해도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패칭을 다 하고 나서 데이터를 다 가지고 온 다음에 이 데이터의 값이 언디파인드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데이터로 바뀝니다. 여기 이렇게 또 스테이터스가 있는데 스테이터스 펜딩은 현재 어떤 작업이 진행 중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쭉 보면요. 여기 풀필드로 스테이터스가 바뀐 얘를 클릭해 보면요. 이지 로딩은 이제 폴스로 바뀌었어요. 패칭도 폴스입니다. 즉 로딩이 끝났다는 뜻이고 로딩이 끝났으니까 데이터는 10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 10이 뭐라고요? 서버에서 가져온 데이터다. 자 그 얘기가 뭐다? 여기 있는 ITK 쿼리는 데이터 이지 패칭 이지 로딩이 중요하다 라는 내용이 여기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자 그럼 그 점에 착안해서 우리가 코딩을 하면 됩니다. 자 쿼리의 이지 로딩이면 우리 애플리케이션이 최초로 실행될 때의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에 로딩이라고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 여기 리턴 값으로 인해서 로딩 중인 경우에는 그냥 화면이 로딩 중이라고 표시가 되겠죠. 자 리로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때요? 로딩이 잘 뜨죠? 그리고 로딩이 다 끝나면 여기 있는 빈 버튼이 화면에 표시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서버에서 가져온 그 데이터 있잖아요. 데이터를 이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쿼리 데이터라고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고요. 좀 기다려 보면 서버에서 가져온 데이터가 여기 10이라고 이렇게 표시되는 걸 볼 수 있죠. 보세요. 박수!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조금 더 우리가 기능을 조금만 더 추가하면 저 카운터를 누가 만든 카운터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네임이라고 이렇게 적겠습니다. 그럼 앞에 egoing이라고 뜨겠죠. 그렇죠? 그리고 서버랑 통신하는 과정을 사용자에게 보여주면 더 좋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코드들처럼 이 주소 여기 있는 거 카피해서 하나 가져와 볼까요? 이 코드는 뭐예요? 이지 패칭 이지 패칭은 서버랑 통신 중이다 라는 것을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있는 중이다 라는 걸 보여줄 때 이지 패칭이 트루면 패칭이라고 앞에 표시해주고 패칭이 끝났으면 false니까 빈 문자를 돌려주면 우리가 서버와 통신 상태를 사용자에게 알려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고 싶은 거는 여기 있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현재의 값이 10이니까 서버로 11을 전송해서 서버의 상태를 우리는 바꾸고 싶죠. 그렇다고 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적혀있는 대로 use set count mutation 이라는 훅을 쓰래요. 쓰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쿼리로 끝나는 읽기 전용 훅과 mutation으로 끝나는 쓰기 전용 훅의 차이점이 있어요. 읽기 전용 훅은요? 자동으로 실행돼요. 서버랑 통신이 훅을 호출하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그런데 mutation으로 끝나는 애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이렇게 적혀있는데 첫 번째 원소 함수로 수동 실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얘기예요. 이 훅을 실행하면 이 훅이 배열을 리턴해요. 그 배열의 첫 번째 원소가 함수인데 그 함수를 호출하면 그때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서버팀에서 이 첫 번째 함수를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는 알려줘야 돼요. 뭐라고 되어 있냐? 첫 번째 원소 함수를 호출할 때 name property와 value property를 주라고 우리한테 알려줬네요. 그러면 name 값을 주고 value는 기존의 쿼리의 데이터에다가 1을 더한 값을 객체로 패키징해서 함수를 호출하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정말 잘 작동하는지 한번 볼까요? 네트워크 탭을 열고요. 여기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이 주소로 포스트 방식으로 데이터가 날라갑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페이로드를 보면 이렇게 생긴 json 데이터가 날라가고 서버는 11이라는 값을 우리한테 응답해 준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추가하면 사실 우리 앱에서는 이게 필요 없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서버가 응답한 결과를 바로 받아보고 싶을 수도 있을 거거든요.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 promise로 응답 값을 전달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setCount라는 저 함수는 promise를 리턴해요. promise를 리턴하면 여러분이 얘를 async로 지정하고 await를 하게 되면 result 값을 받을 수 있는데 저 result 값에 뭐가 들어온다? 서버가 응답한 결과를 여러분이 바로 result로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클릭! 자, 통신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result에 서버에서 돌려준 데이터가 담겨있죠. 자, 또 하나 여러분이 좀 ITK 쿼리에 대해서 알고 계실만한 내용은요 ITK 쿼리의 뮤테이션은요 이지 패칭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서버랑 통신할 때 무조건 이지로딩이에요. 이게 좀 헷갈린데 자, 쿼리는 이지로딩은 딱 한 번 그리고 읽기 할 때마다 이지 패칭 뮤테이션은 할 때마다 이지로딩이에요. 아, 헷갈리죠? 저도 헷갈렸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참고해서 뮤테이션인데 뮤테이션의 두 번째 원소에 이지로딩이 들어있어요. 이지로딩이라면 업데이팅 아니라면 이렇게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그리고 실행을 해 봅시다. 자, 그러면 클릭했을 때 서버랑 통신한다 업데이팅이 뜨고요. 업데이트가 끝나면 바로 가져와요. 패칭 그리고 패칭이 끝나면 여기에 그 결과가 적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쓰기 기능이에요. 박수! 자, 정리합시다. ITK 쿼리로 만들어진 제품, 부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이 정도면 충분해요. 저도 이거 이상은 잘 몰라요. 자, 유즈쿼리라는 이름은 딱 보면 읽기 전용 후기인 거예요. 유즈 뮤테이션은 딱 보면 쓰기 전용 후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 약속이에요. 자, 그리고 유즈쿼리는 객체를 리턴합니다. 근데 유즈 뮤테이션은 배열을 리턴해요. 유즈쿼리는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근데 유즈 뮤테이션은 첫 번째 원소 인 함수를 실행해야 그때 서버와 통신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유즈 쿼리는 데이터를 통해서 서버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고 이즈 패칭은 로딩할 때 사용하고 이즈 로딩은 첫 번째 로딩할 때만 사용된다. 자, 그리고 유즈 뮤테이션은 서버랑 통신을 하는 첫 번째 원소의 함수가 프라미스인데 그 프라미스의 응답 값을 사용하면 서버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즉시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유즈 뮤테이션은 이즈 패칭이 따로 없고 이즈 로딩이 서버랑 데이터를 통신할 때마다 호출 자, 트루 값으로 바뀐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ITK 쿼리로 만든 훅을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박수! 자, 여러분 ITK 쿼리로 만들어져 있는 훅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이제 좀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할 것은 ITK 쿼리를 이용해서 훅을 만드는 법을 알아봐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서버팀으로 가서 훅을 만드는 입장이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훅을 만드는가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여기 주석 처리했었던 카운트 컴포넌트들을 주석을 다시 해제했어요. 자, 개발자 도구를 켜고 리덕스 탭으로 가서 ITK 쿼리를 선택하면요. 자, 왼쪽에 카운터 네임 스티브 네임 제인 네임 이고인 이렇게 세 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이제 서버 캐시인 거예요. 자, 이 서버 캐시라는 것은 서버의 정보를 우리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그 정보는 서버에 있는 정보가 아니라 서버에 있는 정보를 임시로 갖고 있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정보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요즘에는 서버 캐시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서버 캐시가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고인 카운터 네임 이고인 제인 스티브 이렇게 있구요. 그 각각의 서버 캐시의 데이터는 이 데이터 탭을 클릭해 보시면 어떤 데이터가 그 서버 캐시에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서버 캐시를 어떻게 가져오고 또 어떻게 갱신할 것인가를 우리가 코드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가져온 앱 API 파일로 들어가서 열어보면 여기에 create API라는 함수가 있구요. 이 create API 함수에 보면 getCount라는 것도 있고 또 setCount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base URL 주소가 이렇게 지정돼 있기도 하네요. 자, 여기는 각각의 정보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 그림을 보면서 한번 살펴봐요. 자, 여러분의 클라이언트가 세 개의 API 서버와 통신한다. 카운트 서버, 인증 서버, 기타 등등 각각의 서버는 서로 다른 주소를 갖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이런 코드를 작성하게 될 거예요. create API라는 함수로 호출할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이 카운트 서버와 통신하는 훅들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base query에 base URL에 여기에다가 그 서버의 주소를 적으면 됩니다. 만약 서로 다른 서버 세 개와 통신을 한다. 그럼 여러분은 create API 함수를 세 번 호출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a.com의 주소가 base URL로 간다. 라는 걸 기억하시구요. 자, 그리고 우리 카운트 서버는 다시 그 안에 여러 정보가 있을 수 있어요. 카운터도 있고 좋아요도 있고 싫어요도 있고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각각의 카운터는 이렇게 경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카운터를 가져오고 추가하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오퍼레이션들이 있을 거예요. 바로 이러한 오퍼레이션 하나하나를 엔드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getCount 라는 이름의 서버 캐시를 이렇게 지정을 하고 그리고 build query 라고 하는 것을 호출하면 getCount 는 서버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오는가 에 대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getCount를 호출하면서 동시에 반드시 줘야 될 값이 query 프로퍼티에요. 그리고 query 프로퍼티에는 함수가 오는데요. 이 함수 안에 url 이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return 값으로 와야 되는데 거기에 slash count 하고서 우리가 전달받았던 name 값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 경로로 서버가 접속을 해서 저기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온 다음에 그 데이터를 getCount 괄호 열고 name이 egoing 이었다면 egoing 괄호 라고 하는 이름의 캐시에 저장하는 것 자, 그러면 저 캐시 저 캐시 저 캐시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저 캐시를 채워넣기 위한 인터페이스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 이 getCount의 이름으로 인해서 자동으로 생긴 여기 있는 useGetCounterQuery 라고 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여러분이 endpoints에 getCount 라고 하는 이름으로 서버 캐시를 정의하시면요 크리에이트 API가 자동으로 이 서버 캐시의 이름 앞에 use를 붙이고 뒤에는 query를 붙여서 이 서버 캐시를 갱신할 수 있는 서버 훅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서버 캐시의 업데이트 정책을 정하면요 이 크리에이트 API가 그 서버 캐시를 갱신할 수 있는 훅을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 제너레이터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드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 크리에이트 API가 만든 엔드포인트 안에 GetCount가 있고 여러분이 GetCount를 정의하시면 GetCount를 정의하면 자동으로 useGetCountQuery가 생깁니다 그 useGetCountQuery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네요 그래서 useGetCountQuery에 이렇게 NameProperty를 가지고 있는 객체를 주면 얘가 서버랑 통신을 하고 통신 결과를 GetCount NameEgoing 이라는 서버 캐시에 저장하게 된다 라는 거예요 자 useSetCountMutation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자 엔드포인트 안에 GetCount SetCount 라고 하면요 근데 여기 빌더에 뮤테이션으로 우출했죠? 저렇게 되면 이 CreateAPI가 자동으로 use, set, count, mutation 이라는 훅을 만들어 줍니다 그거 우리는 사용하면 되는 거죠 자 이 setCount는요 이 queryProperty로 여러분이 함수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 함수는 어 여기 보면은 이 useSetCountMutation 첫번째 첫번째 원소를 함수로 만들어서 여기서 호출했잖아요 그때 여기 있는 이 값 있잖아요 우리가 호출할 때 사용했던 저 값 저 값이 query의 파라미터로 자동으로 세팅돼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이 정보들을 결합해서 뭔가 서버랑 통신하는 정책을 리턴해 주시면 되는데 일단 url이 필요해요 자 우리는 카운터에 egoing으로 접속하겠다 메소드는 post로 하겠다 그리고 body는 서버로 전달할 데이터는 value 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입력받은 value 값을 쓰겠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setCount 함수로 호출했을 때 서버가 자동으로 통신을 하게 된다 우리가 여기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서버로 데이터가 전송되고 전송이 끝난 다음에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신선한 데이터로 이렇게 바꿔치기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봤던 Create API에서 제가 아직 소개해 드리지 않은 코드가 있는데 여기는 tag types provide tags invalidate tags 를 주석 처리였어요 그럼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한번 볼게요 클릭하면 서버랑 통신을 합니다 그리고 통신 결과 서버의 데이터가 21이 잘 저장이 됐거든요 근데 데이터를 가져오는 작업을 하지 않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이 그 데이터를 변경했죠 그 다음에 신선한 데이터로 가져오는 작업이 원래는 수동으로 필요한데 그걸 react itk query가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가능하게 하냐 바로 태그라는 것 덕분이에요 그림을 보시죠 왼쪽에 여러분의 클라이언트가 있고 오른쪽에 서버가 있습니다 그리고 slash 카운터에는 1이라는 어떤 값이 있다고 쳐 보자고요 그리고 여러 개의 컴포넌트가 있고 그 컴포넌트 중에 하나는 use getCountQuery hook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건 이제 무슨 뜻이냐면 getCount라고 하는 서버 쪽 데이터를 저장하는 이 캐시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이 use getCountQuery를 사용한다 라는 것은 getCountQuery를 여러분의 컴포넌트가 말하자면 구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변경사항을 받아보겠다 라는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독 중인 컴포넌트가 있는데 여기 내용이 비어있어요 그러면 itkQuery는 자동으로 서버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저 캐시를 채워넣습니다 그러면 저 캐시를 구독하고 있었던 컴포넌트들이 전부 다 새롭게 렌더링 되면서 새로운 값을 가져가서 화면에 그려주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또 다른 컴포넌트도 이렇게 구독을 하고 있다면 이 컴포넌트도 서버의 변경에 따라서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useUpdateCounterMutation 훅을 실행을 시켜서 우리 서버 쪽의 데이터를 한번 바꿔볼까요 서버 쪽의 데이터가 2로 바뀌었습니다 어? 근데 서버 쪽의 데이터가 바뀐다고 우리 클라이언트 쪽의 데이터가 꼭 바뀌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원래 일반적인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하나하나 다 클라이언트 쪽에 있는 데이터를 바꾸려면 귀찮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냐 태그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useGetCounterQuery를 호출했을 때 사용할 getCountCache의 counter 라고 하는 태그를 붙이면요 붙이고 useUpdateCounterMutation에다가도 똑같은 이름의 태그를 붙이잖아요 그럼 useUpdateCounterMutation을 실행을 한다는 것은 서버의 데이터를 변경시키고 난 다음에 counter라는 이름의 동일한 태그를 갖고 있는 캐시들을 다 지우는 일을 자동으로 해주게 됩니다 만약에 서버의 데이터가 2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같은 이름의 카운터 데이터가 사라지니까 저 빈 상태가 되죠 그럼 itkQuery는 저 빈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데이터가 바뀌었으니까 이걸 구독하고 있는 컴포넌트들도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provideTags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provide는 공급하다는 거죠 태그를 getCountCash에 공급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여러분이 태그의 이름을 넣어 주셔야 되는데 이거 우리 직접 한번 호출해 볼까요 이렇게 해서 return 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을 console.log로 한번 찍어 볼게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한번 봅시다 제가 jn을 클릭하면 여기 첫 번째 값 30이 나옵니다 그럼 이 30이 뭐겠어요? 서버에서 가져온 데이터가 여기 30인 거예요 result 값 에러는 서버랑 통신했는데 에러가 나면 그 에러 값이 저기 들어갈 거고요 AIGS는 우리가 이 서버에서 use getCountCurry 할 때 네임 값을 썼잖아요 바로 저 네임 값이 AIG로 들어갑니다 정말 그런지 보면 여기 네임이 여기 jn, steve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럼 여러분은 result나 에러나 AIG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태그의 어떤 형태를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다가 제가 중괄호 하고 태그를 카운터 그리고 그 태그의 식별자를 AIG의 네임으로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그러면 카운터에 id는 네임이라는 태그가 생기겠죠 일단 이거를 하면 이거에 의해서 여기 있는 이 컴포넌트의 태그가 카운터에 jn이라는 이름의 태그가 붙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setCounter에서 invalidate invalidate는 무효화되다 이 서버 캐시를 무효로 만들어서 지워버린다 뭐 이런 뜻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type은 카운트 id를 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 setCounter로 파생된 useSetCountMutation 훅이 실행이 되면 invalidate 태그가 만들어낸 태그와 동일한 서버 캐시가 자동으로 삭제되고 서버에서 가져오는 절차를 자동으로 밟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해야 될 게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 endpoints에서 count라는 이름의 태그를 쓰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전역적으로 우리 이 api에서는 count라는 태그를 쓰고 있다 라는 점에서 이렇게 count라는 이름의 태그를 여기다가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번 잘 작동하는지 볼까요? 클릭하면 업데이트가 되고 자동으로 패칭이 시작되고 새로운 값으로 신선한 값으로 캐시가 바뀐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egoing 이라고 하는 버튼은 지금 두 개죠 자, 여기 getCount name egoing 이라는 캐시를 클릭해 보면 여기 서브스 구독자가 두 개가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얘를 클릭해서 하나를 바꾸면요 어 같은 데이터를 구독하고 있는 같은 서버 캐시를 구독하고 있는 모든 컴포넌트들이 알아서 갱신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컴포넌트들이 잘 동작할지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다 왜? 자동으로 잘 동작할 테니까 ITK 쿼리에 설정하는 방법 설치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살펴볼 건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리덕스 없이 ITK 쿼리만 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리덕스와 함께 ITK를 쓰는 겁니다 우선 없이 사용하는 법부터 살펴보고 리덕스와 같이 사용하는 법을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일단 리덕스 패키지를 여러분이 설치는 하셔야 돼요 하루 한번 가볼까요? 여기 Getting Started를 클릭하면 이 리덕스 툴킷을 설치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인스톨레이션에 있는 것처럼 Create React 앱을 할 때 템플릿으로 리덕스를 주면 아주 손쉽게 리덕스 환경을 만들 수 있고요 이미 여러분이 운영하고 있는 앱에다가 리덕스를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npm install 리덕스.js 툴킷을 추가하시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공통적인 작업을 마친 겁니다 리덕스 없이 ITK 쿼리만 쓰고 싶으시면요 매뉴얼에서 ITK 쿼리 섹션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API 레퍼런스에 API 프로바이더라는 게 있는데 API 프로바이더로 여러분의 컴포넌트들을 감싸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선 API.js 안에 Create API를 호출해서 만든 API 있잖아요 이거를 export를 해놨거든요 얘를 index.js 우리 애플리케이션의 진입점이죠 거기로 이렇게 import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야 될 게 Redux.js tweaky query react 라고 하는 위치에 있는 API 프로바이더 라고 하는 패키지를 import 시켰어요 그리고 이 밑에서 여러분의 컴포넌트들의 최상위에서 API 프로바이더 컴포넌트를 감싸고 그 컴포넌트의 props로 여러분이 만든 Create API로 만든 API를 공급해 주시면 모든 작업이 끝납니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는 Redux와 함께 ITK Query를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만든 Create API로 만든 이거 있잖아요 얘를 스토어에 등록을 직접 해주셔야 돼요 아까는 자동으로 했는데 이때 추가된 게 하나 있는데 ReducePath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API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저게 기본값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생략하면 기본적으로 이 값은 API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Create API가 여러 개가 필요할 수 있죠 Base URL이 여러 개인 경우에 그럼 얘를 이름을 좀 구분하고 싶겠죠 Count API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럼 여러분이 ReducePath를 Count API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음 여기 스토어에 들어가는 스테이트의 이름이 Count API로 바뀝니다 아무튼 이 ReducePath는 이 스테이트의 이름을 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만든 API를 Export을 했고요 그 Export 된 거를 우리가 스토어로 임포트를 했는데요 이때 Reduce의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그때에 여러분이 직접 Count API라고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도 되는데 좀 더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API에 ReducePath라고 하는 저 프로퍼티를 적어주시면 자동으로 여기 있는 Count API가 여기에 부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API의 Reducer를 이렇게 부여를 해주시면요 우리가 Create API를 이용해서 만든 자동으로 생성된 Reducer 함수도 등록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주셔야 돼요 ITK 쿨이 여러가지 기능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이 프로세스 처리하는 과정에 좀 낑겨 들어가서 해야 될 일들이 있나봐요 저도 잘 몰라요 원리는 그래서 Middleware에다가 이렇게 생긴 함수를 추가해서 여러분이 만든 그 API의 Middleware 이것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친구겠죠 저걸 이렇게 부여해주시면 됩니다 원리는 몰라도 그냥 저렇게 copy & paste 해서 쓰시면 되죠 요거 이제 매뉴얼에 다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스토어를 만들고 스토어를 익스포트를 하게 되면 index.js에서 이렇게 스토어를 임포트하고 그리고 React Reducs를 임포트하면서 Provider 요거를 이제 가져옵니다 이건 지금 Reducs 세팅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앱 컴퍼넌트 최상위 컴퍼넌트 의 상위에 프로바이더를 감싸주고 스토어 프롭스로 우리가 만든 요 이 코드로 인해서 만들어진 스토어를 부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신 거 축하합니다 ITK 퀄이 정말 좋죠 이걸로 프로젝트하면 훨씬 더 프로젝트가 윤택해질 것 같지 않나요 네 나중에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하시면 저기 있는 주소 지식지도 서말로 오셔서 후속 수업도 만나보시길 권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축하합니다 끝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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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